안 돼, 안 돼 생일 축하함 갈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승관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표정이 왜 일그러졌나요? 이 촌놈이 녹아서 귤이 올라왔어 아쉬워라 짜잔 케이크 너무 귀엽죠? 나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셀카를 찍어야겠다 끝나고 올리던지 할게요 일단 셀카 한번 찍혀 승관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승관아 생일 축하해 왜? 왜 그래? 죄송합니다 포즈하는 게 제가 원래... 캐럿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찍었어, 다시 미안, 미안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방금 호시 형이 축하해 줬어요 알겠어요, 위버스에 올려줄게요 네 오늘은 1월 16일 저희, 저의 생일입니다 2022년 제 어느덧 25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을 이렇게 V LIVE를 하러 나왔습니다 작년 생일 때, 맞아 그때 사옥에서 뒤에 이렇게 풍선하고 막 쿱쌤 공경을 놀러오고 그랬던 기억은 안 돼? 네,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제 생일이 약간 이제 새해에 껴 있어가지고 약간 진짜 새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스스로도 되게 뭔가 리프레쉬되는 네, 그런 생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양이도 생일이라고 축하합니다 되게 내가 오랜만에 하니까 좀... 뭐랄까? 얼탄다 내 사실 오늘 지금 좀 스케줄 중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돼 있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잠깐 짬 내서 V LIVE를 켰어요 이런 케이크도 너무 이렇게 멤버들 캐릭터에 맞게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예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지금 네 어떻게 박스도 주황색이래? 응 맞아 네, 항상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 머리색 너무 좋아 나도 할래? 머리색 그냥 갈색인데? 응, 갈색일 텐데 안에 초콜릿이냐고요? 안에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안에 뭐지? 생크림? 몰라요? 하긴 응 귤 케이크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여기 B55 해피 버스데이 부 여기를 이거를 살짝 눌러버려가지고 찌그러졌어, 내가 인생넷컷 찍으면 진짜 많네 인생넷컷을 내가 찍었을까? 아니면 인생넷컷 브이로그 이렇게 되었어? 야, 그 인생넷컷 브이로그 말이 쉽지 뭐 그 좀 브이로그도 편집 그거 다 해야 되는 물론 생각도 해봤잖아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브이로그까지는 미안해요 인생넷컷 아주 조용히 어딘가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 끝나고 사진들 다 올려줄게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간신히 그 이렇게 QR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알고 저 고향 친구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찍었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짬 내서 갔죠 그래서 사실 위버스에도 9시 이후에 하는 데가 있냐 물어본 게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그 뭐랄까 예쁜 문화인 것 같아요 프레임도 그렇고 투표해서 된 거잖아요 투표해서 뭐 이렇게 1등 해서 제가 성적이 된 거죠 그런 것도 너무 투표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많은 팬분들께서 이제 제 생일을 같이 정말 즐겨주시고 뭔가 만끽해 주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생일 카페라든가 이제 많은 생일 광고들 뭐 SNS나 진짜 어디 서울이나 어디 전국 각 지역의 카페나 그리고 뭐 많이 이렇게 뭐 버스 광고도 있나? 아무튼 어떻게든 제 생일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즐길 수 있게 준비해 주신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곳들을 같이 가주시는 저희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문화들이 너무 예쁜 것 같고 제가 사실 그래서 좀 몰래 몰래 이렇게 갈라 했어요 가려고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스케줄이고 요새가 조금 바빴... 바빴어서 그런 시간은 없었는데 이제 정말 마음으로 또 너무 가고 싶었고 시간만 되면 되면 꼭 가고 싶고 정말 먼 발치에서라도 너무 고맙다고 우리 팬분들이 찍은 사진들도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번 생일이 되게 생일... 생일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생일을 실감하면서 이제 지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퍼스트 브랜드 대상에서도 너무 감사한 상도 받고 2022년이 시작이 너무 좋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캐럿들한테 진짜 다시 한 번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오스샷? 오스샷? 그래서 인생의 것도 제가 이제 팬사인회에서 팬분들한테 이걸로 해달라 했던 그 포즈로 이제 찍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프레임이 두 개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약간 혼자 좀 스페셜하게 또 하나 찍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회사 앞에도 막 버스 광고 돼 있는 거 보고 진짜 스케... 약간 그 스케줄 끈... 진짜 중간에 몰래 나와가지고 몰래 찍고 근데 그날 이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옆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것도 사실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싶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각각의 광고들을 드리나 이런 그런 것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다 하지 못하고 그것만 이제 인증샷으로 올려버리면 행여나 조금은 서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일단은 올리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네 제 혼자만의 갤러리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캐럿들이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다면 그리고 뭔가 이제 좀... 근데 누... 좀... 누구라도 서운해하지... 누구라도 서운해... 어...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네 뭐 내... 내... 내 거에는 못 오고 막 이러는 거... 이런 느낌이 생겨버릴까봐 어떡할까? 아니야 몰라 근데 이제 만약에 많은 광고를 해주신 분들께서 아니야 괜찮아 그거라도 올려주세요 라는 모든 분들의 이제 오케이가 되면 일단 그러면 이제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그런 것들을 저희 당사자들이 직접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제 뭔가 내가 그런 걸 함으로써 뭔가 다른 멤버들도 그거를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릴레이가 될까 봐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랬어 미안해 나 너무 걱정하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옷 예쁘죠? 아 나 이거 옷을 또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옷을 좀 했어요 좀 간만에 그래서 이제 이건 이게 포인트래 이렇게 내가 또 일어나면 이게 또 더 멋있어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절대 내가 만약에 혼자 쇼핑을 했다면 절대 안 고를 거였는데 이제 이거 괜찮을 거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입었는데 그래서 멤버들이 승관이 멋있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난 놀릴 줄 알았어 승관이 멋있다 멋있다 근데 워낙 제가 이제 평소에 사복을 너무 편안히 입고 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제 멤버들이 놀릴 줄 알았는데 이제 멋있다고 해줬지 근데 이제 이제 디노가 진짜 장난으로 이렇게 하다 약간 고음 불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개그 콘서트 고음 불가 아세요? 옛날에 이수근 형이 그냥 근데 비유가 너무 찰떡이야 약간 멋있게 보이다가도 갑자기 그 고음 불가기 이수근 형이 나만 웃긴 걸로 해 맞아, 뿌 스타일이 아니야 오는 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고음 불가 맞지? 다 키키게 난리 났다 디노가 말을 잘해 그러니까 재밌긴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나를 까도 웃으면서 까니까는 웃기게 까니까 재밌는 거야 정말 내 사랑을 약속해줘 고음 불가 약간 이렇게 가려야 돼 머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음 불가가 뭐야 제발 나 놀라게 하지 말고 제발 고음 불가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마 제발 진짜 정말 농담삼아 하는 뭐 뭐 그러면 개콘이 이래서 망했고 이런 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정말 레전드 코너 진짜 너무 재밌었던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개그 코너인데요 고음 불가랑 버퍼링스 이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고음 불가랑 버퍼링스 이런 거 진짜 좋아했어요 모르면 모르면 들어 해 괜찮아 괜찮아 생일 축하한다고요? 생일 축하해 네 지금 모르고 들어보셨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도 멤버들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축하를 해줘서 나 용감한 영상 넣었을 때 좀 했어 맞아 일단 넘어갈게 어 너무 이제 기쁜데 멤버들한테 선물? 멤버들한테 선물 어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정환이 형이 12시 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렇게 축하해줘서 막 이렇게 풍선도 이렇게 달아줘 축하해줘서 도겸이 형도 그래서 그냥 너무 되게 좋았어요 네 진짜 그리고 오늘 위버스에도 친구들 친구들이래요 우리 멤버들이 축하해주는데 뭔가 이게 진짜 늘 보던 멤버들인데도 축하를 해주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언젠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감동인 게 이거 잠깐 이렇게 둘게요 감동인 게 아까 오늘 스케줄이어서 스태프분께서도 와가지고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 주신 우리 이거 아까 미역국도 지금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미역국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예뻐? 민규... 우지 형이 위버 서머를 어땠냐고? 그것도 좋았지 국이 종목 잘한다고 원래 요즘 이런 퀄리티 되게 좋거든요 안 식었어 전혀 완전 따뜻해 어때? 오레 귤 케이크와 잘하는 껌 케이크? 나는 오레 귤 케이크 소고기 넣어주고 싶어 괜찮아 가족끼리 저녁은 안 그래도 어제 잠깐 갈까 했는데 이제 오늘도 촬영이 있어서 뭔가 이제 비주얼 관리상 저녁 대신 배드민턴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얄쌍한 순간이 나오지 그래서 배드민턴을 하고 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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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빈, 왜? 문빈이, 문빈이가 축하해 줬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너무 이제 가족이라서 문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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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빈이 투명 카약 소리 나온 게 오늘이 딱 일렬... 그러네 네 저 반지 잠깐 뺐어요 뭔가 지금 촬영하는 거에서 잠깐 빼야 되는 게 있어서 오해하지 말게 상당히 반지 어쩌고 안 돼, 안 돼 절대 못... 이렇게 뭐 들어가면 돼? 나는 뭐 조개 이런 것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노래나 들을까? 아무튼 우리 캐럿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다시 한 번 뭐랄까 서로 이제 잘 못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좀... 이런 한순간 한순간이 더 요즘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엔 소중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팬의 이런 온기를 느끼고 싶은 저도 그래서 저도 직접 뭔가 찾아보고 이렇게 뭔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 싶더라고요 이게 여기 순간이 핑계대고 술 마시는 키럿들 많아 한 잔 해? 뭐 맛이냐? 최근에 잘 듣는 아티스트 아티스트 진짜 갑자기 생각났는데 와다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캣플로님들의 와다다가 너무 신나더라고 그래서 그거 막 그... 뭐야? 그 뭐냐 그... 그 계단 있어요 그거 트레드밀이라고 하나? 그거 있잖아 그 지옥의 계단 운동하는 거 그거 하면서 이렇게 와다다 들으면서 칼로리가 와다다 진짜 와다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 프리즘 필터에서 이제 한 건데 자극한 건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자랑을 하는데 그 성현이라고 이제 성현이가 이제 작곡에도 참여해가지고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와다다 노래 너무 좋아 갑자기 와다다 미안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났어 윙크한 건가요? 부다다 와다다 와다다 맛있는 이음대로 하세요 그거 알지? 혀에서 샤탕 대화 흐름 보소 그분들이랑 같이 챌린지를 하라고 와다다? 내가 어떻게 해 그거 그래가지고 상상했어 요즘 거침없이 되게 많이 들여지더라 거침없이 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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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멤버들 다 축하해 줬어 모든 멤버들 다 축하해 줬고 그리고 다 축하해 줬어 승관아 나 할 말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난 아직 스케줄 안 끝났어 2020이 계획 없냐고 언제든 여러분들이 해준다면 저도 간절히 바르고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저 생일 때 You're the reason 그 노래도 듣고 싶다 했는데 맞아요 그 노래 들을까? 내가 되게 좋았는데 그 노래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제가 그 노래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이제 편안히 듣고 싶은 노래라고 해야 되나 여보세요? 노래 진짜 멋져 요즘같이 추운 날 춥다 하면서 막 듣고 싶은 노래 있잖아 잘 Absolute 따라서 정말 좋아 저거 믿고 싶다 이제 원하는 걸еня가 고금만 قول 나에게 필요한 노래 너는 unfortunately 너는 여기에 가정에 으악 엑이로 아 노래에 묻혀 근데 아직 제대로 못 듣기만 해가지고 선물? 솔직히 멤버들이 주는 선물이 이제는 정말 선물을 주면 너무 고맙고 한데 나조차도 멤버를 너무 사랑하지만 선물을 잘 못 챙겨주기 때문에 선물은 이제 나한테 의미가 크게 없어 그냥 축하해주고 그 축하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지 그래서 그냥 12시 맞춰서 전화해주고 위버스에 글 써주고 이런 게 애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 승관 씨의 오늘 TMI는 디노가 싫어요 귤 라이브 보다가 잠깐 왔어요 근데 사실 네가 좀 와야 될 타이밍이긴 했어 왜왜왜왜왜 근데 키가 엄청 귤이야 귤 귤로 된 승관이 분명히 뭐였지? 귤? 귤리데린 귤리.. 뭐라고? 귤인가? 슬리데린? 슬리데린 아 해리포터? 어 근데? 난 그거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어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곳에서 쭉 태어난 그런 사람이란다 어 근데? 내가 귤 제주도에서 귀여워가지고 아 그래? 너는 뭐 없잖아 나? 응 나 뭐 됐어 수달 그만해 아니 수달한테 미안해 우와 여기 진짜 맛있는 거 많다 진짜 따뜻한 분위기였는데 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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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좀 You are the reason이라고 네가 이유다 내 존재의 이유는 너야 맨날 그런 말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진짜 편해져요 이 노래 칼럼스 컷 세 You are the reason 너가 이유다 You are the reason? 네 reaso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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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만 되게 굴리네 식사하셨어요 재호 씨? 저도 네 오늘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좀 운동이 필요해 네 알겠어요 네 더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캐럿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오렌지 씨에 뽀뽀를 해달라고? 디노도 안 돼 디노 나오면 네 뭐하니까 캡처 타임 뭐 어떡해 미역국 안 드세요?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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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관 형 생일날에 좀 추천날만한 고기 케이크 너무 귀여워요 땡큐 민규 5명 5살 민규 5살 민규 민규를 좀 위에서 내려보고 싶어 승관 5살 승... 2005살 2005명 2000 없는 거 같네요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를 하셔야 돼요 2005살? 2005살? 2005명 2005명? 근데 5살은 어떨 거 같아서 좀 정신 없을 거 같아서? 정신 없을 거 같고 맞아요 정신 없었어요 2005명이서 2005명끼리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지들끼 그쵸 말할 애들이 성격 비슷한 애들 다섯 명 있는 거예요 잘 통할 거예요 응 갈랑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작년 생일에 네 그때 너도 나왔나? 나 그때 잠깐 목소리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굴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찬이가 뭐 선물 하나 했었다고 아이고야 선물 선물 했었다고 찬이가 했었어요 미역국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생일에 저는 와인을 하나 해줄까 합니다 와인? 네 여러분 저도 와인을 잘 마셔요 와인 좋아하더라고요 와인 잘 못 마셔요 이제는 그러니까 안 취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와인도 취하지 영화 추천? 얼마 전에 기적을 봤는데 기적을 봤는데 내가 기적 보고 막 울었어 나도 울었어 막 울었는데 막 진짜 슬픈 장면이야 그래서 막 혼자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대 정아리 형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중간아는 뭐 했어? 하면서 바로 바로 이렇게 눈물을 넣었지 그래서 뭐 했어 알았어 들어가면 너 배달음질 뭐 시켰나 봐 또 가지러 나가 또 내 방에 들어오는 거야 난 다시 돌려가지고 그 슬픈 부분을 또 보는데 이래 같이 먹을래? 그래서 자꾸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와 이런 거야 짠을 낸 거야 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정아리 나갔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눈물도 다 닦고 이제 정아리 형 다 가가지고 내가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왔냐 그래서 그랬다 아까 내가 너무 몰입해 있어가지고 미안해 이랬지 근데 그러고 다음날 스케줄 가는데 마침 도겸 형이랑 차를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 왜? 도겸 형이 이제 나 어제 순간 기적 봤어? 그래서 나 나 어제 봤어 나도 어제 봤어 갑자기 또 나도 어제 봤어 진짜 나도 그거 보면서 울었어 우리 딱 이 소원만큼은 말할 수 있는 소원이다 뭐 한 가지 있을까요? 우리? 소원을 많이 빚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했다면 뭐 특별할 필요 없잖아 소원이 특별할 필요 없지 소원인데 그냥 주변 지인분이 아니다 이건 아니고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더 많이 들려드리기 그리고 아프지 않기 진짜 그러니까 컨디션적으로 진짜 아프지 않기 내가 1년 한 번씩은 꼭 아팠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기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지 블랙핑크 제니 언니도 생일이라고요? 축하드립니다 1월 16일은 되게 신기해요 제가 다니는 피부과 강남에서 압출을 제일 잘 하시는 원장님도 1월 16일이 생기시더라고요 TMI 이제 슬슬 가볼게요 이제 뭐 하지? 이제 또 이따가 위버스도 오고 네 사진들 쭈루루 올릴게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럼 승관이 형이 이제 25인가? 응 5인 앉아 아주 이게 사실 저는 안 믿겨요 저도 그대가 24살인 게 안 믿겨요 그렇죠 그냥 뭐라고 그러지? 사실 우리는 서로 중학교 때 봐서 그런지 그렇지 근데 그때 머무는데 형이 25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확실히 그렇다 이제 마치 형들이 25인 게 느껴지는 거래 형이 25인 거랑 동생이 봐도 완전 달라 이제 진짜 10년 됐어 그런가? 10년 진짜 10년 됐어 10년 됐어 어쩌면 진짜 여기까지만 열리까 그렇게 많이 열리까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지 않아? 잘 못했다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세월이 너무 빨라요 진짜 죄송해요 빨리 이거는 좀 이따가 내가 사진 찍어서 또 올려야겠어 그렇지 그럼 저 부탁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도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응 굉장히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그치 그치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좀 해드리잖아요 정말 이상한 질문 좋아요 근데 그것도 진심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다 잘 될 거라는 뻔한 말은 쉽게 나오지 않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에너지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올해는 진짜 많이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Just Do 알지? 중요하죠 Just Do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하고 맞아요 알지? 베네피트 컴퓨터 고맙이티의 변설 제가 그거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그거를 보니까 되게 힘이 되더라고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냥 하라고 그냥 Just Do 이거예요 그거가 진짜 저한테는 요즘 모토라서 근데 형이 지금 생일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10년 전 승관이는 아마 이렇게 10년 뒤에 이렇게 생일을 보냈지 몰랐던 거였죠? 그렇죠 몰랐죠 그리고 10년 전 승관이는 어떤 생일을 보냈어요? 처음 딱 사회에 들어와서 첫 생일 기억나요? 기억나 어떻게 보냈지? 2012년 생일이 이제 종합학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같은 반 종합학원 친구들이 막 챙겨줬었는데 이제 겨울방학 때니까 그때 봄방학 이럴 때니까 애들이 막 스케치북에 막 내가 좋아하는 간식들 붙여서 편지도 같이 써주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 그래서 처음으로 되게 생일을 보내는 느낌을 받았던 생일이야 12년도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그런 것도 막 되게 좋은 추억이 있었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지금은 뭐 너무나 옷이 약간 강남구 부자 같은 느낌이야 맞아, 사모님 같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 이러고 나면 사모님 같았어 약간 디에이팅 느낌도 나지 않아? 옛날 예진의 디에이팅 디에이팅 느낌 살짝 있어 인생 사기 쳐도 안 돼 디노 인터뷰 잘 한대 오빠 레드와인, 화이타인?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레드와인은 입술이 퍼레이잖아 그게 좀 불편하긴 하잖아 맞아 또 입술이 튼 상태에서 레드와인 있잖아 맞아 맞아 금코 진짜 생일 메시지 얼마나 왔냐고요? 적당히 많이 왔죠 그래도 근데 제가 이제 알림을 꺼놨어 응 안 뜨게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갈게 네 운동할 때 맞아요, 어제는 주연이라고 했는데 더보이드 주연이가 생일이었어 저 어제 축하해주고 이 친구도 저 오늘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응 하루 차이어가지고 오늘따라 뷰하게 생겼다고, 뷰? 뷰하게 생겼다고? 이제 노래 틀면서 이제 끝내야겠다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일까요? 다들 뭐 I'm alright 어디 있는 노래 좀 내일은 나를 찾아서 I'm going back to 들을 확률지 뭐 듣지? 뭐 듣지? Pardon 이거 내가 아이 sat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Kaiser 팬들한테 바라는 거 있어? 응 팬들한테 바라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응 나만 잘 하는지 예쁜 나이 25살 듣자 예쁜 나이 25살 듣자 왜 그 노래 익숙하지? 그거 송지은 선배님이 예쁜 나이 25살 맞아 진짜 오랜만이다 와 이 노래 좋지 밝게 끝낼게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 좋아하면 케이팝 해야겠어 요즘 제가 케이팝에 너무 소홀했어 고! 예쁜 나이 25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송지은 선배님 근데 형이 벌써 25살? 미쳤어 14년도에 나와서 그때 17살 때 해서 난 25살이 가사가 완벽하게 물이 오는 라인 완벽하게 물이 오는 라인 뭔가 아는 듯한 스타일 강남구 부자 이건 소녀 시점인데 소녀 시점으로 누가 좀 개사 좀 해주세요 98년대의 필수곡 98년대의 필수곡 98년대의 파이팅 아직 젊어 창창해 사진 너무 좋다 다 보이는 것 같아 다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끝나 이게 끝나 25살 이게 끝나 25살 많네 많네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갈게요 여러분 25살에도 찬란하게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이 캐릭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생일 맘껏 만끽하고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원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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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 관람합니다 내가 끄면 되나? 순간 어 순간도 약간 되겠네 빠빠이 공간 5살 밥 먹으세요 저녁 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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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